금산의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초등학생 4명이 등교길 사고를 당한 이후 외국인,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이 없어 치료비 감당이 어렵다는 보도 이후 지역사회 곳곳에서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산군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성금 900여 만을 모아 추구면에 전달했으며 관내 중부대학교에서도 오는 11일까지 성금을 모아 아이들이 머무는 아동양육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자신도 차에 치인 아이들이 의식을 잃은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는 영상에 눈물을 쏟았다는 시청자들의 후원 문의가 잇따르면서 현재 수백 건 이상의 보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